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495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의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위당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심의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혁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말미야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위시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세시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세시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로 내 낙위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하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임으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때 일어난 일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다윗에 인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잘 건너라고 이 배를 가지고 나룻배를 가지고 와서 왕의 쓰임에 합당하게 왕이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 시무이가 있었고요 또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 등장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무이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할 때에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베냐민 집안 사람,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죽인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사울 왕을 패하고 그것의 사울 왕의 피를 흘리고 왕의 왕이 되었기에 다윗에게 그 피값을, 그 죄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비세가 이 시무이를 내가 당장에 죽이겠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아비세가 시무이를 죽이려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시무이도 참 지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먼 길을 떠나는 도망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따라오면서 막 먼지를 뿌려대고 돌을 던지고 소리질러 저주했던 그 시무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반역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반역은 실패했고 다윗은 다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무이가 큰일 났다 다윗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까지 나아가서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를 묻지 말아 달라고 나의 그 죄 지었던 것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그것을 절대로 마음에 두시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이번에 아비세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아비세가 내가 저놈을 당장에 죽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자를 저주하였던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다윗이 아비세를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시무이에게 죽이지 않겠노라고 죽이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아비세에게 했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이 왕으로서 이 시무이 나를 저주했던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시무이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시무이를 어떤 의미에서는 죽이지 않고 또 용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기록하기를 왕이 떠난 날부터 그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였다 발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발도 씻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왕이 떠난 것을, 왕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죠? 또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이제 다리를 저는 왕자가 됐었는데요 이때 다윗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었어요 무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 나귀를 타고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신의 종 씨바가 나를 속이고 또 왕께 나를 모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그 종 씨바가 여러분 베냐민 사람 시무이와 함께 나와 지금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송합니다 무비보셋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씨바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마도 무비보셋의 말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왕이 떠난 것을 슬퍼하였고 왕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던 무비보셋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의 재산, 사울의 모든 재산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고 이 무비보셋의 종 씨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가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이 마치 왕이 될 것처럼 하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이제 씨바에게 다 주었는데 다윗이 그 씨바에게 주었던 사울의 재산 절반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무비보셋도 있었고 시바도 있었던 거죠 시바에게도 절반이 남고 또 무비보셋에게도 다시 절반을 돌려주는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공교했던 사람이죠 이 마하나임의 큰 부자였던 바르실레는 다윗이 그렇게 피난길에 있을 때에 먹을 것, 쓸 것 다 가져다가 다윗을 공교했던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마하나임을 떠나게 되니까 다윗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다윗을 잘 축복하며 보내죠 다윗이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에게 내가 나를 공교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를 공교하겠노라 하면서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거절하죠 이미 나이가 많고 나는 내 고향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자신은 가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김함을 추천하죠 다윗이 그 김함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주변에 있었던 참 다양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무이,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다윗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엎드려 있던 이 시무이 어떤 마음에서는 이 아비세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저주했던 이 시무이를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오해하고 있었던 무비보셋 왕이 떠날 날부터 그 발에 맵시도 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면서 슬퍼하며 왕을 기다렸던 이 무비보셋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또 이것을 속이고 모함했던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르실레처럼 아주 다윗을 잘 섬기고 공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왕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시무이를 죽이지 않았고요 또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의 절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고 바르실레의 아들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에 남고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도 데리고 가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왕 노릇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고 논공 행상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목적이요 또 해야 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시무이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참 밉상인 사람이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던 그런 시무이 같은 사람도 우리들 주위에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또 속이고 모함하는 그런 시바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무비호세처럼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바르실레처럼 이렇게 참 순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을 다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들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탄 것처럼 세컨 찬스도 줘야 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주고 회복시켜도 줘야 되고 또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야 함께 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그런 반응들 나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용납하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또 포용하셨던 용서하셨던 주님의 모습 닮아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함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따지고 논공행상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고 함께 만들어져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다위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겨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